제주 982파크 모노리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곳으로 각종 실내 액티비티와 레이스 981 중력 각도 9.81mps만으로 카트 레이스가 가능하다는 곳 2월에 저는 제주에 놀러가서 마침 이것을 타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엘레마 찍었어요 바비 바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